오늘의 여유일에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는 Y2K 감성의 뉴젠스 스타일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좀 청순하고 풋풋한 화이팅 느낌. 오늘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서 좀 힙한 Y2K 감성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먼저 오늘 렌즈는 피스플 크리스틴 블루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눈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줘볼게요. 이건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헤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크림 제품이래요. 저도 옛날에 되게 잘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게 톤업 제품으로도 있다 해서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촉촉하고 톤업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되게 피곤한가 봐요. 목소리가 왜 걸걸하지? 사실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붓기가 장난이 아닌데. 스튜디오 가면서 붓기가 빠지겠죠? 메이크업하면서. 이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쿠션 중에 하나인 노세범 파우더 쿠션. 17N 아이보리 컬러를 발라줄게요. 일단 되게 고르게 발리면서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되게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여름에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적당히 촉촉하고 매트하게 메이크업이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로 얼굴 윤곽을 좀 더 또렷하게 잡아볼게요. 오늘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윤곽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뚜렷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살면서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되게 오랜만에 한단 말이에요. 살짝 긴장돼요. 근데 엄청나게 막 악마 같은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이 아니라 평소보단 좀 강렬한 느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쿨라이기 때문에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이 정말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거의 외국인 T존이 됐죠? 근데 전 원래 평소에 화장할 때도 좀 윤곽을 빡세게 넣는 편이라서 지금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입술 윤곽도 또렷하게 잡아주고 얼굴 외곽도 쳐줄게요.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부은 게 느껴지네요. 이제 페어리 드롭스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게 펜슬이 마르모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리기도 되게 편하고 되게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브로우는 끝에 브러쉬가 없어서 피카소 7007 브러쉬로 따로 쓸어줄게요. 이제 다 그려줬으면 이게 눈썹 모두 컬러를 입혀줄 건데요. 이게 브러쉬가 없는 대신 반대쪽에 이렇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도 있어요. 컬러 마스카라 눈썹 모두 한 번씩 쓸어줘 볼게요. 다음은 바로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팔레트는 지방식 팔레트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이렇게 무채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인데요. 약간 블루빛이 조금 도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화려해질 것 같고 뭔가 사이버틱해질까 봐 살짝 두렵긴 한데 사용해볼게요. 제가 이런 그레이, 블랙,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팔레트가 집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급한 대로 이거를 사용해볼게요. 이 가운데에 있는 컬러 이걸 전체적으로 깔아줘 볼게요. 벌써부터? 펄감이 장난 아닌데요?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완성될 것 같네요.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이렇게 펄감이 엄청 가득가득하니까 좀 더 Y2K 감성 그 레트로한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떴을 때 이 위에까지 살짝 보일 정도로 발라줄게요. 애교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 정도로 칠해줄게요. 느낌 있는데? 다음은 여기 있는 블랙 컬러로 눈 앞뒤를 먼저 강조해주고 눈 꼬리 쪽을 가장 진하게 잡아준 다음에 중앙으로 블렌딩하면서 가져올게요. 컬러를. 제가 어차피 택시를 타고 갈 거긴 한데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택시를 타죠? 저 너무 부끄러워요. 벌써. 근데 컬러는 진짜 예쁘네요. 뭔가 네이비빛이 도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됐어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아줄게요. 근데 컬러감은 진짜 예쁘네요. 렌즈까지 블루를 껴서 너무 생각보다 예쁜 것 같은데요?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애교살을 안 잡아주면 섭섭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이 두 컬러로 애교살도 좀 더 강조해줄게요. 저는 중안부 면적도 포기하지 못해서 근데 애교살만 이렇게 브라운빛이 돌면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삼각존 부분이랑 눈꼬리에 브라운빛을 느낌만 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사용했던 가운데 컬러로 위에 좀 더 얹어줄게요. 애교살 강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아이라인을 그려줘볼게요. 에이블랙 컬러 퍼포먼스 아이펜슬 오픈하이트 컬러 눈 점막부터 채워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언더도 눈 앞머리 쪽을 제일 강조해주고 나머지는 슬슬슬 터치해주는 정도로만 그려줄게요. 언더 끝까지 점막도 살짝 칠해줄게요. 와우 이게 블렌딩하기 되게 쉽게 나온 아이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눈 끝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쓸어줘도 되고 그리고 속눈썹도 오늘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만큼 아주 바짝 올려줄게요. 이제 딘토 마스카라 원블랙 컬러로 속눈썹을 좀 더 짙게 강조해줄게요. 이게 롱래쉬 기능도 있어서 속눈썹 강조해주기 너무 좋네요. 마스카라가 오늘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이걸 갖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언더도 같이 속눈썹이 확실히 보이도록 강조해줄게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피 블러셔 런미라이트 이번에 쿨톤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노란끼가 싹 빠진 핑크 컬러인데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광대를 감싸주면서 중앙까지 컬러를 가져올게요. 이제 립메이커만 남았는데요. 와뮤즈 슈벨벳 자두 컬러 제가 한남동 쇼룸에서 직접 발라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산 거거든요. 진짜 쿨톤이면 무조건 사고 싶은 컬러 살짝 차분한 톤의 플럼 컬러거든요. 보랏빛이 돌아서 그냥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 컬러로 발라도 예뻐요. 이건 피카소 502 브러쉬 립브러쉬로 사용하기 좋고요. 컬러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지금 눈도 그렇고 아까 애교살 강조할 때 사용했던 데이지크 애교살 메이커로 이 컬러들로 입술을 좀 더 강조해줄게요. 좀 더 도톰해 보이게 저같이 입술이 얇고 볼륨감이 떨어지는 입술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게 Y2K 감성을 좀 더 살려주기 위해 맥 글로시함을 좀 더 더해줘볼게요. 디올 립 맥시마이저로 좀 더 볼륨감을 살려보고 글로시함을 더해줘볼게요. 지금 눈도 되게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글로시 립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글로시 립이야말로 Y2K 감성의 포인트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쉐딩이 좀 덜 얼굴 윤곽이 좀 더 진해져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과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더해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지우고 내추럴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벌써부터 난감하네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됐고요. 머리까지 한번 깔끔하게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바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코끝에 바르고 콧대도 바르고 이마랑 완성. 이렇게 해서 Y2K 감성 스모키 메이크업 끝. 오늘은 살짝 블루빛이 도는 네이비 컬러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눈을 강조해준 만큼 이렇게 블러셔랑 립에는 힘을 빼줬어요. 되게 힙하지 않나요 여러분? 딱 그 예전 Y2K 감성이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얼른 가서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찍어볼게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진분 포토그래퍼 언니랑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힙한 감성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빨리 촬영을 하러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